다이어프렘 볼트를 체결합니다. N3 패킹 세그먼트 링을 홈으로 밀어 조립한 후 상부 그랜드 패킹 케이싱을 설치합니다. N2 패킹 세그먼트 링을 홈으로 밀어 조립한 후 상부 그랜드 패킹 케이싱을 설치합니다. N1 패킹 세그먼트 링을 홈으로 밀어 조립한 후 상부 그랜드 패킹 케이싱을 설치합니다. 상부 노즐박스를 설치한 후 노즐박스 볼트를 체결합니다. HP 케이싱을 크레인으로 가볍게 내려 설치합니다. IP 케이싱을 크레인으로 가볍게 내려 설치합니다. HP 이너 케이싱 고음 볼트를 체결합니다. HP 아우터 케이싱을 설치 위치로 이동시킨 후 수평을 조정하여 크레인으로 가볍게 내려 설치합니다. HP 아우터 케이싱 고음 볼트를 체결합니다. HP 아우터 케이싱을 설치합니다. HP 아우터 케이싱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